내가 사랑하는 디즈니 영화 투표 이벤트! 매일 저녁 8시 디즈니 채널에서 방송 중인 디즈니 영화들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디즈니 영화를 디즈니 채널 홈페이지에 투표해 주시면 최고의 7편을 뽑아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디즈니 영화를 25일부터 매일매일 한 편씩 감상하세요! 그리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한가득 쏟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디즈니 영화 투표 이벤트! 자세한 사항은 디즈니 채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! 자세한 사항은 디즈니 영화들 중인 디즈니 영화들 중인 디즈니 영화들 중인